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소주성의 설계자이자 주창자로 널리 알려진 북영대학교의 홍장표 교수 전 청와대 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위원장도 아니고 특별위원장의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내정서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런 설이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하면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험난이 극심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만 집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 이른바 임금주도성장 그것이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코로나19 특수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심각한 고용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동안 195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았다. 정발했다. 3월 21일 날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이 통계증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상당히 심각한 고용 상황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온전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를 뜻합니다. 그 근로자는 2017년도 2084명에서 2020년도 1889명으로 3년 사이에 19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딱 3년 만에 195만 개의 일자리를 날려버린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같은 기간 중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21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전체 취업자 수는 18만 명이 증가해 됐지만 온전한 일자리가 195만 개나 사라지면서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고 최근에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은 2013년부터 2017년 4년간 주 40시간 이상의 일자리는 214만 개가 늘어났고 주당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72만 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부 3년, 박근혜 정부 4년을 비교해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면 체제라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체제가 변화하면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문제였는가 입니다.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촉진한다 이는 주장은 이론적으로도 족보가 없고 역사적으로도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그야말로 엉터리 동네의 약장수 같은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엉성한 믿음을 갖고 한국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실험을 단행한 겁니다. 부분적인 실험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실험을 감여한 겁니다.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부작용에 대해서 3월 22일자 오늘입니다. 중앙일보 사슬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은 마치 말 앞에 마찰을 놓는 것처럼 임금인상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면 내수가 사라다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전대미문의 정책이었다. 전대미문의 정책이었다. 족보가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자 한국경제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자영업 종사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이 급격히 일자리를 잃고 최악의 소득분배 참사까지 벌어졌다. 이 여파로 한군 2018년부터 2019년 호황기를 누린 세계경제와 달리 60대 고령자의 세금알바를 제외한 전연령대가 극심한 고용대란을 겪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세상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 앞에 마찰을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마찰을 말이 마찰 앞에 있어야지 말 앞에 마찰을 두는 정책을 어떻게 실시하냐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정책을 실시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신도시로 토지를 가지고 조금 돈을 남겼다.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잘못된 나쁜 정책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소주성의 책임자들은 중국 대사로 그리고 KDI 원정으로 영전된다는 그런 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KDI의 김지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에 대한 요인 분석이라는 분석 보고서는 개량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KDI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을 겁니다. 소주성의 실패가 실업률 증가에 큰 요인이 되었음을 실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의 실업률 상승은 대부분 산업 미스매치 및 노동수요 부족으로 설명되며 최근에는 노동수요 부족의 역량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 밑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에는 노동수요가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4년 상승분 가운데 수요 부족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7.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이런 용어는 사용했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실업률 상승은 주로 산업 미스매치에 기인했지만 2018년에 급속히 올라간 것은 바로 67.4%가 노동수요 부족이었다.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니까 노동수요를 크게 줄여버린 겁니다. 그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7.4%였다. 현장을 무시하고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실시된 소득주도성장이 파국을 만들어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친기업적이고 또 이런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를 전환하고 소주성에 설계했거나 소주성에 깊이 관여해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은 중요한 직책에 임용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나왔던 195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날려버린 누가 날렸느냐 무엇이 날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한 번 더 가려서 누구를 벌주자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가려서 틀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